인공지능, 그 AI의 힘, 성장세가 상당한데요. 주가에 위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부터 의료용 AI까지 그 영향을 주는 섹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 인력을 대체하지 않을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일 텐데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13일에 발표가 된 과제에 따르면 지금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0%의 전문가 직종이 다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2022년에 AI 도입률이 4% 수준이었을 때도 그때도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최GPT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이러한 성장세라면 진짜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좀 우려가 지금 가득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좀 어찌 보면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어떠한 흐름일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은 최근에 워낙 강력한 이슈가 있는데, CEO는 애플의 조립, 아이폰의 조립 라인에 50%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부터 노동자 수당 문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조립 과정에서 좀 생산이 멈추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노동자를 대체하겠다라는 의지를 2022년부터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다진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애플 협력 업체, 이미 좀 많은 직원이 대체되었다라고 합니다. 2022년에 애플 협력 업체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 수가 16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0만 명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직원이 이미 AI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또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게 바로 드리시티와 다인 AI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제조 과정의 부품 검사와 같은 문제를 AI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다른 기업 안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AI가 대체하는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가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또 같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게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AI 시장 안에서 AI를 다루는 전문 인력들은 대체될 수 없을 것이다, 수요 측면 안에서도 그리고 비용 측면 안에서도 더 강력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좀 이러한 대세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로봇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 안에서도, 특히나 제조업 분야 안에서도 로봇이 이 AI로 좀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물류 로봇 솔루션을 다루는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던가,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무인 운반차, 협동 로봇을 다루는 기업들을 지금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한 큰 대안책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흐름에 좀 과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두산 로봇틱스, 현대위와 제닉스,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 협동 로봇을 많이 다루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하이로닉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니까 14%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 장중한 때는 만 천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로닉의 주가 흐름을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인기가 많은 기업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인기는 많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주가가 참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섹터 안에 클래시스라든지 비월, 원테크 같은 기업들은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하이로닉은 그들이 움직였을 때 움직였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뒤늦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뷰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LG생활공간 아모레퍼시픽은 안 올라갔죠. 그 이유는 중국 매출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하이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사실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먼저 움직였고,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는데, 일단 매출에서 변화의 조짐이 지금 보인 거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남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하게 늘어났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2분기에 지금도 미국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중국의 의전도를 내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금 남미 쪽의 매출 비중이 커져 나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 하이로닉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크로라고 하는 제품이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일단 원래는 같은 계열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실크로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가오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매출, 특히나 매출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느 나라에서 매출이 늘어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추세에 이대로라면, 저는 작년에 기록했었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800원대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쯤 돼서 드는 생각이 사실 비교되는 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인수를 하면서 어떤 포인트가 또 있냐면,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제품 라인업이 좀 많았었고, 이루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가의 제품 라인업이 좀 많았었는데,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품은 상대적으로 좀 저가형이었고,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약간 고가형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남미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가장 큰 쪽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니라 브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성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의 흥행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인데, 오늘 시장에서 10%이 넘게 상승세, 18,9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장중에 또 19,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요. 삼성자도 약간 루머가 있었...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루머가 있었죠. 어쨌든 하락했다가 상승전환했고,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어제 저점대비 거의 한 8, 9% 좀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쪽이 강한데, 일단 삼성전자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세스도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쪽은 후공정 관련해서 패키지, 테스트 관련된 장비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삼성전자 이슈들 때문에, 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도 HBM 관련돼서 언젠가는 공급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코세스는 삼성에도 공급, 하이닉스도 제품을 공급을 하고, 삼성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최근에 주가 그림이 나쁘지 않았고요. 또 하나가 이 회사가 레이저 커팅 장비 관련해서, 응용 장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제품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모바일용 제품의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모바일 제품은 딱 정형화가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의 크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커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HBM 쪽을 가면서, 커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또 HBM 삼성전자가, 현재는 좀 약하지만, 차세대 HBM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CXL이 도입될 가능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CXL은 또 레이저 커팅 기술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코세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미니 LED,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마이크로 LED죠. 미니 마이크로 LED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전체 매출에 아직까지도 50% 정도를 2차전지 관련돼서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장에서는 계속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하고 지난 월요일에 이틀 동안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그것을 오늘 다 회복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계속 횡보세거든요, 사실은. 상단이 2만 원, 하단이 한 1만 4천 원, 이 가격 밴드를 놓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원래는 하락하다가 이걸 바로 회복하는 걸 본다면, 충분히 고점 돌파에다가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이슈가 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있지만, 또 기업 선택만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의 기업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태정 보무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인데, 오늘 시장에서 19% 넘게 급등하면서, 2만 6천 6백 5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좀 붙고 있는데, 보니까는 테스,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 테스는 SK하이닉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삼성전자가 장전에 여러 가지 대뇌 변수는 있긴 했었어도, 지금 그것을 이겨내고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H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디렘입니다. 그러면 디렘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기에, 디렘 혹은 랜드 플래시의 쇼티지도 우리는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반도체 시선은 삼성전자 퀄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HBM 없어도 지금까지 돈 잘 벌어왔던 기업이라서, 저는 여기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목을 맬 필요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HBM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많이 나가면, 디렘의 재고가 지금 많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디렘의 재고가 없으면 디렘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렘의 가격이 3, 4, 5월달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 그러면 적정 수준의 재고 밑으로 내려온 디렘을 이제는 생산을 해야 되고, 랜드 플래시도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공정 장비라든지 전공정 소재 관련 주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당연히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 HBM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고려해본다면, 테스트같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분들은 대체적으로 전공정 장비, 혹은 전공정 소재 조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전공정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대신에 전공정을 보실 때,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 위주로 저는 분위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2분기에도 빠르게 개선이 될 여지는 조금은 낮아 보이고, 대신에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2분기, 3분기, 삼성전자, SK하닉스, 캡팍스 투자로 인해서, 추가적인 실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서, 저는 테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 가운데서도 1분기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이 테스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